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여성이 미끄러져 그대로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건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났는데요. 함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통창 유리 앞 여러 사람들이 러닝머신을 타고 있습니다. 그 순간 한 여성이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창밖으로 몸이 쏠려 떨어지고 말았는데요. 피해 여성은 22세 여성 A씨로 남자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찾아 3층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. 당시 러닝머신을 30분가량 달린 A씨는 속도를 늦추고 얼굴에 땀을 닦고 있었는데요. 잠깐 서 있는 것이었지만 몸이 점점 뒤로 쏠리더니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. 하필 그 순간 러닝머신 뒤 큰 유리통창이 열려있었고 놀란 A씨가 급히 창틀을 붙잡았지만 건물 아래로 추락했는데요. 이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A씨는 거꾸로 넘어진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잘못된 러닝머신의 위치 때문에 발생한 걸로 추측되는데요. 당시 러닝머신은 큰 유리통창을 등지고 설치돼 있었습니다. 문제는 창문과 러닝머신의 거리가 불과 60cm였고 창틀조차 고작 30cm 높이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. 헬스장 대표는 이용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위치를 돌려놓은 것이라며 바깥 유리를 청소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었는데 직원이 청소 후 이를 깜빡하고 닫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현재 헬스장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. 이 상황에서 임시 폐쇄 조치 원형을 지켜ive Première 맨날 예czyć 써도록centered 필요가 없었으며h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